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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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고열로 십자가에 부족하나 완전하신 사랑 기름이 원합니다 십자가에 부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고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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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자가의 고열로 십자가의 고열로 십자가의 고열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외한 십자가의 고열로 십자가의 고열로 십자가의 고열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고열로 십자가의 고열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외한 예배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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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가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로 높임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가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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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만 날 가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시간 함께 두더 높은 생처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두더 높은 생처럼 주여 세번 부르셔고 기도합니다 주여